야생에서는 칠엽수를 보기 어려운데 공원에는 칠엽수가 자주 보입니다. 다행히 5월이라 칠엽수가 꽃을 피우고 있네요. 나무는 1년 내내 볼 수 있지만 꽃은 보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영상을 소개합니다. 칠엽수는 말 그대로 잎의 갈래가 7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지 한번 쉬어보니 7개도 있고 8개도 있고 6개도 있는데 그래도 7개가 많았습니다. 칠엽수는 잎이 커서 시원시원해 보입니다. 다른 나무들과 구분도 쉽구요. 칠엽수와 아주 비슷한 것이 마로니의 나무입니다. 마로니의 나무를 검색해 보면 서양 칠엽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칠엽수나 마로니의 나무는 잎도 비슷하고 꽃도 아주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대학로에는 마로니의 공원이 있습니다. 마로니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노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로니에라고 심어진 나무들은 대부분 일본 칠엽수입니다. 마로니의 공원에 있는 나무도 일본 칠엽수입니다. 진짜 마로니의 나무가 있는 곳은 덕수궁에 있는 것으로 네덜란드 공사가 고종에게 선물한 나무라고 하니 수령이 100년이 넘었겠습니다. 덕수궁에 갈 기회가 있으면 마로니의 나무를 꼭 한번 찾아보세요. 칠엽수나 마로니의 나무는 가을이 되면 꼭 방같이 생긴 열매가 달립니다. 방과는 구분이 되긴 하지만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해서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로니의 열매는 독성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나무와 밤을 잘 알기 때문에 잘못된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